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반응형 웹사이트 작업 들어갈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잘 따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웹표준 사이트 작업하셨을 겁니다. 웹표준 사이트 만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이트 만드는 거 이거 작업하셨을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번째 웹표준 사이트까지 다 만드셨으면 이번에는 반응형 사이트 만드는 거 이거 한번 작업을 해 볼 거예요. 기존에는 틀면 비슷한데 이제 조금 h5나 css3 요소 같은 거 좀 많이 들어가고요. 애니메이션 들어가고 뭐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관련된 것들 이런 거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고 미디어 커리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표준 사이트 만들 때도 레이아웃을 되게 중요시해서 레이아웃 연습을 했죠. 반응형 사이트도 마찬갑니다. 반응형 사이트도 레이아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레이아웃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기 전에 우리가 같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스타일은 저도 코딩하고 여러분도 코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서버를 공유시킬 수 있도록 닷톰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여기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해서 웹포스팅에 무료 호스팅 하나 얻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웹표준 수업을 들었으면 이거를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질문을 하시려면 웹포스팅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제가 바로바로 확인하고 질문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회원 가입해 주신 다음에 서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웹표준 수업을 들어야 이 수업이 좀 더 수월하고요. 웹표준을 안 듣고 이 수업을 바로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저랑 피드백을 작업하시려면 서버에다가 실제로 업로드 하신 다음에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잘 따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무료 호스팅 들어가신 다음에 로그인하시면 마이다트에 가시게 되면 저는 7번인데요. 상세보기 쪽에 가시게 되면 요쪽에 여러분들 FTP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있을 거예요. 요거 요거랑 그 다음에 요 기본 주소 요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는 분들은 블라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할 건데요. 블라켓을 이용해서 서버에 들어갈 건데요. 확장기능에 보시게 되면 확장기능 설치 확장기능 보시게 되면 윈도우도요. 똑같습니다. 프리퍼런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보시기에 확장기능 관리자 뭐 요런게 있으셔서요. 여기에서 뭘 설치하셔야 되냐면 뷰티파이란 뷰티파이란거 설치하시면 되구요. 블라켓 시냅시스라고 해서 요게 FTP입니다. 요거 설정해주시면 되고 커스텀 워크 설정하시면 위에 파란색으로 보기 편하게 작업이 되구요. 앱맥 기능 하시게 되면 단축키 기능 지원이 가능하구요. 인덕트 가이드 해주시게 되면은요. 보기 좋게 라인이 생기니까 요정도만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설치하시면요. 설치하시면 요쪽에 시냅시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요런 창이 나올겁니다. 없으시면 새로운 분들은 요렇게 플러스 눌러주시면 되구요. 이게 안보일 수도 있는데 가려지면 안보여요. 이렇게 열어야 돼요. 호스트는요. 아까 말한 기본 주소 요거 쓰시면 되구요.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디렉토리는 HTML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기본 노트가 HTML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접속하시면 되죠. 이쪽에서 커넥트 눌러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웹표준에서 다 설명이 된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거 폴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여기다가 리스펀시브라고 해서 반응형을 하나 만들거구요. 요렇게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되요. 현재 제가 2019년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버전이 패럴럭스 웹은 저희가 끝났죠. 이제 리스펀시브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 기업 사이트 모바일 패럴럭스 사이트 포트폴리오 사이트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PHP 뭐 요런 식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될건데 장기 프로젝트를 해서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네 꾸준하게 계속 올릴거니깐 지켜봐 주시면 되구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업을 할거구요. 여기다가 리스펀 작업할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레이아웃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레이아웃 원점 HTML 요런 식으로 써주실겁니다. 웹표준 수업 들었었던 분은 다 아시는거구요. 그 상태에서 요쪽에다가 느낌표 작업해 주시면 텐 누르시게 되면 여기다가 레이아웃 요렇게 해주면 수업준비가 된거죠. 언어는 K5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구요. 요런 식으로 수업준비는 항상 요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죠. 다 아시는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요번에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기존에랑 좀 구조가 틀리죠. 기존에 불편한 점이 많고 동영상이 조금 해서 보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유튜브 스타일로 UI로 해서요. 요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스타일 요런 식으로 나오게 작업을 해 줬구요. 이것도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구조를 다음 시즌에 바꿀 수 있겠죠. 현재는 요렇게 나오시는거 7번까지 완성이 됐구요. 여기에는 이제 속에 샘플 소스가 있을거에요. 요거 클릭하시면 샘플 우리가 만들 것들 요거 보이시는거구요. 그 다음에 소스 다운받으시려면 요번에도 역시 기법에 가서 제가 7번까지 만들어 놨으니깐요. 기법에 가시면 여기에 다 올려와 있으니깐요. 요쪽에서 다운받으셔서 직접 보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구요. 참고사항은 여기다 적어놓을거구요. 필요한 것들에다 적어놓을거니깐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질문하는 것은 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질문하기 있죠. 그래서 질문하기 누르시면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한 거나 이런 것들은요. 제가 웬만하면 하루 안에는 다 최대한 답변 해드립니다. 답변 해드리고 모르는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대신 하다가 안되는건 서버에다가 올리셔서 그 주소를 적어주셔야 제가 확인이 가능해요.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작업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닌다 보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저랑 이렇게 같이 작업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년간 강의도 해보고 혼자서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지만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없다면 물론 학원 다니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학원 다니는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이런식으로 유튜브 보면서 듀얼 모니터면요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코딩 소스 보고 따라하면서 작업하는게 제일 좋구요. 그게 제일 그리고 뿌듯합니다. 결과가 남아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잘했으면 질문하기에다가 올려서 완성했다고 달아주셔도 되구요. 그런 피드백이 많아야 저도 계속 꾸준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런식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이제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건데 어 우선은 반응형 사이트도요 웹표준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레이아웃을 먼저 마스터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웹표준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요 사이트라면 반응형을 만들었 요 사이트라면 레이아웃을 만들었을 거에요. 요거 기억나시나요? 요거 요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거랑 무슨 차이점인지 확인을 할 거구요. 기존에 기억이 안나시면 다시 또 기억을 되살려서 요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사이트 가기 전에 요거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 사이트를 만드시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큰 박스 워랩이란 박스가 있어서 그 안에 DI 박스를 다섯 개 만들겠죠.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앱 밑도 웹표준을 봤다라고 하면 다 아는 거니깐요. 넘어갈 겁니다. 모르시면 웹표준부터 보고 오시면 되는 거구요. 기계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로 이한테 이름을 헤더라고 지어줄 거구요. 그 다음에 요쪽은 클래스로 넵이라고 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요쪽은 클래스로 여기다가 컨텐츠 어 사이드 메뉴라고 작업해 줄게요. 사이드라고 작업했죠. 그 다음에 요쪽은 클래스로 컨텐츠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얘는 클래스로 푸터 요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기억나시나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웹표준 처음에 작업할 때 레이아웃 잡을 때는 태그는 일라인 구조랑 블록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구조를 잘 구분하시면 소스가 더 적용하기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는 블록 구조를 이용해서 DI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 아이디는 샵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헤더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는 클래스 사이드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컨텐츠는 컨텐츠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푸터는 푸터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이렇게 전체의 위드 값을요. 천이라고 가정을 하구요. 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쪽에 천 픽셀 가정을 해 주고 헤더는 얘도 천 픽셀이라고 가정을 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어 사이드는 한 삼백 정도 하면 되겠죠. 사이드는 한 삼백 정도 해주면 될 거 같아요. 근데 네비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네비를 이렇게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는 위드 값을 삼백 그 정도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얘는 위드 값을 칠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위드 값이 천 항상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항상 항상 위드 값, 화이트 값 줘서 영역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이트 값을 줘서 백이라고 줄 거고요. 네비도 백이라고 줄 거고 사이드는 얘는 한 육백 정도 줄까요. 육백 육백 네 얘는 백 네 이 정도 줄게요.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도요. 이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를 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까지 줬죠.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저는 이제 리치클럽 7이라고 이름이 적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작업을 펼 건데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여러분들 서버 주소 쓰시고요. 서버 주소 쓰시고 이쪽에서 폴더를 리스펜스로 만들었고 이 안에 레이아웃 1 순서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못하나 봐요. 다시 7번에 가서 난리에스 pon siv 해주고 여기다가 레이아웃 1 .html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될 건데요. 레이아웃 1 리스펜시브 됐죠. 어? 흠 왜 잡아 틀렸다고 나오죠. 다시 이쪽에다가 스펠링이 뜨는 spons 맞죠. 여기다가 lespons 15 작업이 됐고 거기 안에 레이아웃 1이죠. 여기다가 레이아웃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틀린 거 없죠. lesponsiv 레이아웃 1 틀리가 없습니다. 이번 되겠죠. 네.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마 한 달 전에 여러분들이 저 첫 연상을 봤으면 이거 아마 작업했을 겁니다. 이렇게. 블록 구조를 정렬시켜 줄 때는 floor left 를 쓰신다고 기억나시죠. floor left 쓰고 여기도 floor left 쓰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밑에 footer가 깨지기 때문에 footer는 사실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면 floor left 를 쓰고 floor left 를 쓰면 height 값이 0이 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차단시켜 주려면 clear boss 라는 걸 써주시게 되면 height 값 0을 방지할 수가 있어서 footer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운데 오겨 주려면 margin을 0 auto 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 거죠. 똑같죠. 네.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웹페이지 수업 때는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hl5에 대해서 뭐가 나왔냐면 시멘트 태그라는 게 나왔어요. 시멘트는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딩 할 때 이런 식으로 의미를 딱 부여해서 클래스 이름을 주기 때문에 아 hl5 에서는 그럼 di 박스 자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di 박스를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게 시멘트 태그 입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헤더 한테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헤더 한테가 생긴 거구요 내비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비 태그가 생긴 거구요 이렇게 사이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이드를 어사이드 라고 해서 이렇게 어사이트가 생긴 거구요 이렇게 그리고 컨텐츠는 섹션 이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섹션 이라고 생겼구요 부터도 부터 라고 생겼어요 부터가 생겨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구요 기본 태그기 때문에 얘네들은 요 점을 안쓰면 되겠죠 그래서 어사이트는 어사이트 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 섹션은 섹션 부터는 부터 해당은 해당 내비는 내비 이런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그래도 똑같이 나오죠 이게 시멘트 태그 입니다 그래서 hl5 에서는요 시멘트 태그를 써서 작업할 거에요 한가지 시멘트 태그 단점이 뭐냐면 익스프로 8 에서는 지원이 안되죠 최신 소스 이기 때문에 익스프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사이트 만들 때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그래서 첫번째 여러분들이 웹표준 코딩에서 레이어 짰던 거를 시멘트 태그를 이용해서 요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요렇게 우리가 연습을 할 거에요 요렇게 그래서 첫번째는 저랑 같이 레이어 연습을 시멘트 태그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해 본 거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멘트 태그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요쪽에 가보시게 되면 사이트가 다 완성이 된건 아니지만 코드 라는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 요쪽 코드에 가보시게 되면 html 에 가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라서요 아직은 좀 그러는데 요쪽에 가시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요쪽에 어 시멘트 태그 같은 거 좀 볼게요 그래서 헤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헤더 찾아보시게 되면 헤더 그래서 헤더를 보시게 되면 요쪽에 나왔죠 헤더는 웹 문서에 소개 컨텐츠 및 내비게이션 링크를 정의하는 시멘트 태그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는 제목 로고 아이콘 저자 정보 등을 포함할 수가 있구요 섹션에 제목 태그를 포함하기 위한 것이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쓴 게 뭐냐면 네비라는 특징 있죠 네비 태그 그러면 네비 태그에 한번 가볼게요 네비 태그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n 네비 태그에 가보시게 되면 네비 태그는 웹 문서에 내비게이션 링크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 문서에 링크를 정의하기 때문에 모든 링크가 내빌 필요는 없지만 주요 내비게이션 링크는 네비 태그를 사용하는 거에요 A링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네비라고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푸트형의 링크는 네비로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에 A링크 되게 많죠 그래서 메뉴가 되게 많을 거에요 그건 네비 태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는 네비게이션 링크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거여서 사이트에 주로 한 번을 사용해요 두 번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드 메뉴가 있으면 그래서 웹 문서에서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사이트 탐색과 페이지 탐색으로 사용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태그를 왜 설명드리냐면 h5 태그는 시멘트 태그는 그 의미에 따라서 태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쓸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거 자체가 웹표준을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그가 무슨 어디서 쓰는 건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을 훑어 보셔야 되는 거구요 어사이드 한 번 볼까요 어사이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사이트 컨텐츠 여기 보시게 되면 웹페이지의 메인 컨텐츠와 관련된 사이드 정보, 광고, 부분적인 정보를 그룹할 때 사용하는 거에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사이드는 그거구요 섹션 한 번 봐볼까요 섹션을 보시게 되면 SE 섹션을 보시면 얘는 주제별 그룹의 컨텐츠 섹션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탑페이지, 홈페이지 소개, 연락처, 육수, 항모드가 주제별로 분할할 수 있구요 이 태그 안에는 제목 태그가 꼭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섹션 태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이나 문서의 스타일 용서는 아니에요 디자인 작업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역을 잡기 위한 거라면 그냥 DIB 태그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면 구체적인 요소들은요 아티클 어사이드 내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섹션은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포터 포터도 보시게 되면 포터는 뭐 설명 안 해도 이건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포터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FOT, 포터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것도요 사이트와 관련된 정보 저작권, 연락처, 사이트맨, 문서, 링크 포함된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 문서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섹션을 구성하는 태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섹션을 잡을 때 태그는 적절하지 않고요 여기 아래는 어드레스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고렇게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아티클, 뭐 새로 나오기 때문에 아티클 이거는 섹션보다 약간 작은 개념인데 포럼, 신문기사, 잡지, 블로그 이런 거 독립적인 항목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티클도 쓸 수 있고 아티클 안에 섹션도 쓸 수가 있어요 섹션보다 큰 개념인데 아티클, 아니 아티클이 섹션보다 좀 작은 개념인데 아티클 안에 섹션 들어갈 수 있고 섹션 안에 아티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시면 되고요 네, 그 정도 섹션 태그는 또 그 정도 말고 메인 태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작업할 때 한번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반응형 웹대재인 첫 시간에는 이 정도 배웠습니다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레이아웃 배웠으니까 이것도 잘 따라 하시면 되고 이것도 아마 한 2, 3주 안에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이 되면 그때는 기업 사이트로 넘어가니까 거기까지 또 따라 오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까지 마무리 할 거고요 기타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